한국국토정보공사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시작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이 점들이 모여서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의 큰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용희입니다 먼저 저의 은사이신 고용준 교수님께서 의미있는 학위수여식 축사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학위 수여자 여러분 학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잃지 않고 영예로운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께 큰 박수와 함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학사학위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한양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사학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춘근입니다 안양대학조 미래인재교육원 학위수여자 여러분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사회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예로운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학사학위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우리 사회에 선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한양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학위취득하신 학위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경의를 주십시오 한양대학조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대성입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 발전과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일입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학위 수요자 여러분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사회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명예로운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께 아낌오는 박수와 그리고 존경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학사모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한양이 되시길 구원합니다 학위 취득하신 학우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경위를 표합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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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